QBD 1에서 2번 펌크림을 보고 만든 단어를 고르십시오. QB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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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nc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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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bility Say Yes ב 입니다 이 액자와 포토팸입니다. 포토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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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주. 포토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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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자를 따고 있습니다. 감자를 캐고 있습니다. 토마토를 따고 있습니다. 토마토를 캐고 있습니다. 사이터를 띵놈을 토마토를 따고 있습니다. 3번. 다음 단어와 관계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4번. 다음 단어와 관계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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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단어와 관계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교수는 이런 의미가 더 다 получить? 자, 그리고 우리가 알게 된다 자기는 일어날 날이 하던가? 좋은, 무엇보다. 영어난 om을 할 수 있어? 그것은 틈이 상하로 운전할 수 있어, или 너의 영어로 고민할 수 있어, 영어로 정의적인 시기. 그렇게 할 수 nos라는 어느 날 가지고 있는 영어로 공헌이 아니라, 나무는 시간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 시각은 차례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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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如今 증언, 이 번호사는 어디서 원하는지 이 번호사는 이 번호사는 자식이 아니죠? 자, 다음은 상상에 따라 국내에 받은 transfer 월 1,20% 이렇게 수강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 국내에 받은 상상에 따라, 이 single 1,25%에 적게 수많은 1,25%에 받은 예상으로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비하인데도 이상하게 비하여 이게 적당자를 위한 수준입니다. 그러면, 대세하게 비하여 100% 정도? 정말 대세하게 비하인데도 이상하게pan한 수준입니다. yeah 총 100% 일어났습니다. 200% 일어났습니다. 총 100% 일어났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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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પામસ શાકી શોં ન૽ોન શરુવ શોવીના શાંજ શાયའા સેમઈ શ્વ્ . 6번, 저는 한국에서 일시 출국으로 고향에 왔을 때 이웃들이 언제 한국에서 러러러 자주 물어봅니다. 한국에서 일시 출국으로 고향에 왔을 때 그 배달까지 가방에 왔을 때 이웃들이 침에 왔을 때 한국에서 일시 출국으로 고향에 왔을 때 이웃들이 침에 왔을 때 이웃들이 침에 왔을 때 한국에서 한 mahdoll에 왔을 때 자주물러 푸오면이 되었습니다. . . . . . . . 한 생중 한국식이лект원한 새미 accelerated Collegiate kiedy서는 학교에 대해 배화받으신 것을 환영합니다. 4. 4. 4. 4. 4. 6. 5. 5. 5. 6. 6. 7. 7. 8. 9. 9. 9. 10. 10. 10. 11. 11. 12. 12. 12. 12. aman 요 아 내가 그니까 이 뭐 하냐고 자기 Delhi 강 całовор mesh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아멘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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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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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각 세계였습니다. 감사합니다.